아 진짜 이대로 기타 강좌 하다가는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네 라바살라말로 네 오늘 영상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기타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요일 기준으로 제가 강좌해야 될 곡 목록이 이렇게 됩니다 네 진짜 너무 많아요 나름 제가 그래도 유튜브 진짜 열심히 하면서 영상 많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줄질 않더라고요 기타 요청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진짜 한 곡도 빠짐없이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줄지가 않아가지고 아 진짜 이대로 기타 강좌 하다가는 이거는 진짜 끝도 없겠다 답이 없다 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편지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딱 찍고 그냥 편지 없이 딱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강좌하기 쉬운 곡들 그런 곡들은 코드표 이렇게 드리고 노래 들어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영상 찍는 횟수를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두 번째 방법은 당장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두세 곡 정도를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라이브를 켜면은 몇 분이 보실지는 몰라요 한 다섯 명 보실 수도 있고 아예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카메라 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통이 좀 되면은 소통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보기를 남겨서 본인이 신청하신 곡을 이제 제가 제목에 되게 써놓으면 어? 풀 버전으로 그냥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라이브를 이용해서 강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보다 제일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함을 드리기 위해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퓨루스